오늘 넷마블 그 게임 나와가지고 그거 행사 가요 아 네 저 제 2의 나라 가요 요즘 근데 날씨가 진짜 덥더라 애들아 코인 지금도 내려가는 나 근데 어제 코인으로 20만원 벌었잖아 애들아 아 근데 20만원씩 100번 먹으면 2억이잖아 근데 나는 20만원 따면은 마이너스가 몇백이야 그러면은 오히려 쏘내지 내가 햇빛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여러분 몇달만에 아는 비제이 노 야 담배 있어? 아 이 새끼래 아 하이하이 어? 왜 왔어? 몰라 너 게임 안하잖아 나 게임하는데 카드게임 하잖아 카드게임 아 지랄지 말고 야 너 왜 방송 안 켰어? 야 이렇게 놀아야지 얼짱갖고 그래 좋아 가자 아니 우리가 얼짱이 아닌데 얼짱갖고 대하겠지 야 우리라니 너만 아닌거지 너도 아니야 이 년아 뭔 개소리야 야 너만 아닌거야 뭐라는거야 너도 아니야 야 여기 다 공짜래 먹을 거 뭐 스릴러 아줌마야? 아니 나 스릴러 아니 진짜라고 했는데 여기 여기랑 싸갈거야? 야 싸가자 네 핸드폰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가셔도 받으셔야 돼요 저 핸드폰 이거 한대인데 아 게임 플레이 하실 수 있도록 따로 들릴게요 아 네네네 게임하는데 지금 게임하는거 보여드리러 갈게요 여러분 우와 게임 진짜 재밌어 보인다 대박 대박 얘들아 시청자 수 늘리자고 안 되겠다 고생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생 네 고생 네 여러분들께 드리는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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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이거는? 뭐하는데? 여기서 뭐하는데? 그럼 뭐 화이팅 해야 된다 안 돼? 아 화이팅 해야 되는데? 어 이거 한.. 이거 있겠어? 이거 있겠어? 아니 나 나 신선해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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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거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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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 나 갔나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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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목이잖아 길목이잖아 네 여러분 제이의 나름 고마워요 제이의 나름 화이팅 와우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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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꼴았지 너 아는데 안 하지 않아? 나 안 오지 내가 가서 중간중간 갔는데 아니야 나는 화성 갈 일이 별로 안 남았어 나도 갈 거야 본질하니?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갈게요 여러분 나 진짜 킬게요 오늘 안돼요 서윤이 간대요 여러분들 나 집에 가서 킬게 고인 떡상이라